서울서 북남 장각국 회담이 개최된다. 가라사나. 저비스미 잡아오라. 남쪽에서 독사같은 놈을 붙일꺼이. 남북공조수사? 오, 존나게 멋있네. 이 수사는 남북공조수사이자 극승인 수사입니다. 참석이 자꾸 독한 헛보하라. 목숨 걸고 완수하봤습니다. 북한 형사한테 협조하는 척 하시면서 적당히 딴 데로 돌리시면 됩니다. 살인범 하나 잡자고 남북이 송조수사고. 기아습자 꼬리지 말로. 알아서, 알아서. 휴전 휴전. 다시 얘기합시다. 민주적으로다. 아니, 그래. 공산적으로다. 너 지금부터 24시간 일정경에 딱 붙여서 감시했어. 새로운 형사 동생. 잘생겼지? 저 사람 성형 씨 맞지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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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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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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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자기선 위치 뽑아내는 중심. 공조명력 파괴하고 단독 행동하고 왔습니다. 저 새끼 또 뭐야? 우리 둘이 아니라 나 혼자 갑니다. 우리 둘, 저 믿읍시다. 그래도 너한텐 남아는 놈이 없지, 그지? 공조사, 믿어보고 하시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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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지마. 니네 죽을 수도 있어. 설령아! 설령아!